구독,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알라 가는 중이에요 거기 11시 미사 있어서 오늘 일요일이라서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우리 남편 막단에 데릴로 가주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이알라에 가는 중이에요 여기는 뭐 모르겠죠 차가 차가 좀 막혀요 여기 쪽만 근데 막단 쪽은 괜찮아요 한번 보러 네 아이알라 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 money exchange 가고 있어요 저기 우리 best friend 한국들이랑 우정 여행 계획 있어가지고 홍콩 가려고요 그래서 홍콩 달러를 박혀야 돼요 아 아 여기 아이알라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쉽네요 홍콩 달러를 없대요 아 어떡하지 어디 가야되나 다른 곳을 알아봐야 돼요 네 오케이 여기 해볼까요 여기 money exchange 50 달러를 홍콩 달러를 없대요 거기 홍콩 달러를 그래서 사총 가야돼요 거기 있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네 여기요 4 여기 4층 그리고 홍콩 달러를 받겼어요 짜란 홍콩 홍콩돈 처음 봤어요. 홍통달러를 저기 필리핀 뺏어보다 커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홍통달러 여기는 뺏어 처음 뺏어 지금 4쯤 올라가는 중이에요. 거기 홍당에 있어요. Going to church night 홍당하고 있어요. 이따가 봬요. Bye Bye 지금 이사 끝났고요. 지금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들은 맥도날드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로 가고 있습니다. 고고고 맥도날드 왔어요. 맥도날드 왔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이제 order 오늘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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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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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잘 먹겠습니다. 뺏어 배고파서 맛있어요. 뺏어 뺏어 무한 아 그 베이블은 무한 리핏어 뺏어 우리는 아이아라타 끝나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 조금 막혀요. 여기 바닐라 쪽에요. 일요일도 막혀요. 그리고 죄송한데 제 한국말을 아직 잘 못해가지고 가끔은 실수하는 걸 있으면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